사실 그 뭐 내가 다름이 아니고 너를 직접 찾아온 거는 규랑악단. 규랑단을 만들어보자. 이 프로그램이 제목이 망나가쇼 아닙니까? 그걸 쇼으로 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요. 유랑악단을 해야 된다. 유랑악단을 해야 된다. 초등학교 때 가만히 딸고 집중해서 봤어요. 제 몸 속에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는 가수가 한 명이 있어요. 그 친구 목소리가 아주 유랑악단 목소리예요. 망나가 쇼하죠, 쇼.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규랑악단. 규랑단을 한번 만들어보자. 규랑단을 한번 만들어보자. 좋죠. 규랑단. 네, 너무 좋아요. 유랑단인데 오롯이 너만을 위한 악단이야. 아, 그래요? 그 다음에 내가 악단장. 아... 내가 악단장?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요즘 또 세상이 좀 힘드니까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아, 너무 좋지요. 그럼 이제 우리가 전국을 여행을 다닐 텐데 같이 다니다 보면 부탁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? 제가 아재 개개를 좀 잘 쳐요. 아재 개개를 예를 들어서. 고등어는 무슨 언어 쓸 것 같아요? 무슨 언어를 쓰지? 고등어 써요. 고등어 써요. 대충 이런 말이에요.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. 뭐? 아니에요. 어? OO가 아니에요. 어? 왜 이런 젠장. OO가 아니에요. 발 들었잖아. 발 들었잖아. 왜? 아, 그런 거 좋아한다 얘기지? 네.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참아달라는 거지? 네. 웃어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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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 가면 맞는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유랑단. 유랑단. 유랑단 출발합니다. 퍼스트킥.